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그도 버릴 것이 스테파니 황쿠사비는 자신의 지휘를 황립하는데만 혈안이 되어있거든요 500년동안 지속된 정략결의 무작용이 서서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 일삼을 통한 동안 아들을 내버려 두고 호룩호룩 기약없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 이제 바꾸자는 가난한 꿈이 헤쳤나가던 알아서 살기를 차지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이든 이 정권이 떨어져서 봤을 때 훨씬 더 좋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산도 강도 다 좋아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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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내버려 한방에 겁쟁이들 대신해서 그냥 한 번 사 끝내버려 한방에 겁쟁이들 대신해서 그냥 한 번 사